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양육코칭 전문가 정산호 선생님, 잘 부탁드려요. 지환이가 왜 이렇게 많이 먹는 걸까요? 아이가 우는 것이 뭐 먹고 싶어서 우는 것 같으세요? 처음에는 얘가 왜 울까 해서 달래주기만 2, 30분 보네요. 그런데 정 안 되면 그다음에 먹을 것이 중요해요. 배고플 때는 안 해 주고 달래 줘도 계속 우울 더라고요. 물론 배가 고파서 찡어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와 아이가 정서가 배부르면 그냥 배가 안 채워져도 잠깐 참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정서가 고프면 반부씩 먹는 게 입으로 들어가게끔 해야 돼요. 식탐은 아마 그래서 늘어났을 거예요. 좀 사랑을 많이 못 받은 그런 게 있긴 있거든요. 둘째이기도 하고. 갑자기 그것도 연년생으로 딱 생겨버리니까 둘 다 진짜 그렇게 반갑지만 아님 진솟이. 그랬군요. 아버님은 누구 같은 생각이세요? 저도 신경을 많이 못 썼었어요. 한참 좀 힘들 시기여서 그 당시에. 별로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지금은 되게 또 좋은데 그때는 별로 그렇게 좋은 기쁜 마음은 아니었어요. 첫 아이를 낳고 너무 빨리 찾아온 둘째 지환이. 초보 엄마 아빠에겐 당황스럽기만 했습니다. 마음껏 주지 못한 사랑이 늘 미안할 뿐이었습니다. 놀이가 없는 시간에 먹어요. 끊임없이. 심심하니까. 그래서 지금 우선 놀이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지환이나 집에 신문지 있나요? 네. 신문지. 그리고 아기가 분유를 먹으니까 깡통. 네. 깡통이랑 혹은 나무젓가락. 네. 그것도 있어요. 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놀이제료들이 준비되고. 전문가의 놀이 시범이 본격적으로 이어졌습니다. 평소 놀이에는 별 관심이 없는 줄 알았던 지환인데 간단한 놀이에 신이 났습니다. 맨날은 먹을 시간에 이렇게 놀이예요. 먹을 시간에 이렇게 놀이예요. 대부분 움직임이 좋거든요. 스트레스가 되게 좋을 거예요. 찢는 거. 삐이 날린다. 식탁 환자 지환이네 코칭 포인트 하나. 먹을 것이 아닌 놀이로 아이의 정서적 욕구를 채워주세요. 제가 보니 엄마가 놀다가 갑자기 빨래 걷으러 가시고. 갑자기 분유 타러 가시고. 이러면 아이 혼자 있잖아요. 그러면 아이는 소행함을 느끼죠. 갑자기 나랑 놀다가 엄마 어디 가? 서운한 거죠. 그러면 때를 쓰는데 그때 때를 쓰는 건 엄마 함께 있어줘. 나랑 놀다가 어디 가? 그런데 엄마는 엄마 볼일 보러 간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서는 입에 뭐 넣어주죠. 때를 부리면 내 입에 뭐가 들어오긴 하는데 좀 허기지다. 지환이를 혼자 두고 집안일을 하는 시간이 많았던 엄마. 빨래, 청소, 설거지. 넘치는 집안일에 지환이는 종종 엄마를 뺏기고 말았는데요. 지환아 자. 얼른 자란 말이야. 그만 먹으란 말이야. 이렇게 해봤자 아이한테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엄마가 그만 먹는 행동. 엄마가 자는 행동. 엄마가 함께 노는 행동. 이것을 보면서 자라요. 규칙적으로 먹고 자고 놀고. 엄마와 함께. 아빠와 함께. 이제 제가 종이를 드릴 텐데 엄마가 한번 짜보세요. 일단은. 열심히 시간표를 적는 엄마. 앞으로 지환이와 함께 지켜야 하는 시간표라 더 신중해지는데요. 엄마의 완성된 시간표입니다. 그런데. 빨래하는 시간인데 이때가 아까 거의 오전 시간대가 빨래, 뭐 설거지, 청소. 빨래 꼭 이 시간에 하셔야 하나요? 하루 뺀다고 해서 파리가 꿰거나 엄청나게 더러워지거나 그러지 않아요. 몰아서 하시고요. 이때 아이와 함께 하세요. 다시 시간표를 고쳐보는데요. 지환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눈에 띄게 늘어났네요. 식탐왕자 지환이네 코칭 포인트 둘. 시간표를 짜서 엄마와 아이가 함께 먹고 놀고 자야 해요.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